기기 뒷면에 전원 스위치를 켜줍니다. 조작부의 초록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LED불이 켜집니다. 세단할 문서를 상단 문서 투입구에 5매 이하로 넣어줍니다. 상단 덮개를 열어줍니다. 자동급지 문서 투입구에 문서를 넣고 닫아줍니다. 조작부의 초록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세단을 시작합니다. 최대 300매를 단시간으로 자동으로 세단하여 작업효율을 높여줍니다. 소량 세단시 1회 최대 5매까지 세단합니다. 보안 1등급의 마이크로칩 세단으로 유출 걱정이 없으며 문서뿐만 아니라 CD와 카드도 말끔하게 세단합니다. 걸림 현상을 최소화시켜주는 롤러와 기능으로 기계 손상을 방지하여 제품을 더욱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역회전 기능과 세단량이 초과했을 때나 종이가 올바르지 않게 세단될 때 자동으로 역회전합니다. 58dB의 저소음으로 업무에 지장없이 조용한 세단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 세단시 보안이 철저합니다. 53리터의 넓은 서랍식 파지암을 갖고 있습니다. 손잡이와 이동식 바퀴가 있어 제품 이동식 편리합니다. 12리터의 넓은 서랍에 따라서 해봅시다. 내 각자의 세단은 아름답게 세단은 스틱스에 연결해 주세요. 짧은 모든 세단은 스틱스에 연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일 생활건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